안녕하세요. 맘쓰라디오 김태현입니다. 오늘 또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이미옥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 보고 동시 쓰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더니 춤 따라 하는 분들이. 아우, 부끄럽네요. 너무 깼어요, 제가. 이 나이에 또 직접 춤추면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몸을 좀 빌렸습니다, 저희가. 걸그룹으로 이왕이면 해주시지.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경력이 로봇 회사에서 일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안 어울리시는데? 다들 안 어울린다고 하세요. 작가가 무슨 로봇 회사냐고 했는데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로봇에게 말을 걸면 로봇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대답하는 시나리오 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로봇한테 와서 말을 잘하지만 로봇, 너 바보 똥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래, 너도 바보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의 생명력을 불어주기 위해서 방구를 끼워와, 로봇도 트름을 하거나 이런 것들 시나리오 쓰고 이래서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작가는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로봇에게 대사를 써주는 거. 그렇죠. 로봇의 대사죠. 그것도 또 작가가 쓰는 일이랍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OO이다 라고 깨달으셨던 모습. 네, 맞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로봇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줘서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OO은 공감이에요. 공감!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 너무나 어려운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눈치가 없는 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공감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이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즘 눈치 없는 애들이 많고요. 정말 죄송한데 눈치 없는 어머님들도 참 많으세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저도요.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통하는 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공감을 위해서 OO이 필요한데 그 OO은 문학이에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주인공이 돼서 막 울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때문에 같은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공감을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긴 글 읽는 걸 싫어하세요. 엄마도 싫어하시고 아이도 싫어하고 이 시대가 스마트폰의 영상에 뺏겨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거예요. 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약한 거. 그렇죠. 제가 이제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아이들이 공감하는 시가 어떤 건가 가장 공감하는 시,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온 그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꺼지지 않는 컴퓨터라는 씨인데요. 요즘에 실상이죠. 컴퓨터를 치다가 잤는데 머리 속에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아, 맞아요. 요즘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손에 딱 붙어있어서 아이들이 잠 깨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잠자기 직전까지도 보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아, 내 이야기야. 나도 그랬어. 라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컴퓨터는 진짜 특히 스마트폰 끄지도 않고 계속 충전하면서 우리 손에 가까이 있는데 그걸 갖고 또 이제 시를 네, 꺼지지 않는 컴퓨터로 아, 교과서에도 나온 이 시 한번 보고 갈까요? 아, 네. 네. 꺼지지 않는 컴퓨터 이미옥 누가 내 머리에서 컴퓨터 좀 꺼주세요.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컴퓨터 화면 전사들이 번쩍번쩍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젠 눈 꼭꼭 감고 잠자고 싶은데 베개 속에도 천장 위에도 번쩍번쩍 컴퓨터 화면이 켜져요. 누가 내 머리에서 컴퓨터 좀 꺼내주세요. 사실 꺼지지 않는 컴퓨터 때문에 사실 정작 피해 보는 거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거든요. 네.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가 앞에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죠. 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잘 커가는 이 시간을 저는 놓치는 게 정말 정말 아깝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만드신 시간도 너무 재미있어요. 네. 발가락끼리라는 이 동시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예쁘죠?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네 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나 이런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살짜리 아이가 아빠랑 누워서 테레비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 테레비전은 없어요. 네. 테레비전은 없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테레비전이 보고 있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이걸 보고 의견을 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그림 같아 했더니 나는 졸린데 아이들은 잠을 안 자고 있냐 해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네요. 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 그래요? 아 근데 참 노래를 하는 게 네. 이거는 저기 봄새마리로 아 이분 위에 발가락이 있어 아빠 발, 동생 발, 내 발 아빠 발은 치커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냄새나 뭐 이런 거 자기 발은 향기나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대해서 느낌을 아이들한테 글씨를 써서 했는데 조금 고연령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한테 아빠 발에 대해서 냄새가 어떠냐 했더니 식초 냄새가 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빠 신발에 식초 있다? 네. 막 그런가. 그래서 다양하게 그림을 가지고 정말 4살에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고학년까지도 이 그림을 해석하고 느끼는 걸 노래 불러서 내가 이 안에 주인공이 돼서 공감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감 능력이고 그게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켜나가야 될 미래의 인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를 많이 읽고 또 시와 관련된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보는 그런 놀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도 한번 감상해볼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가락끼리 이미요 꼼지락 꼼지락 귀여운 발꼬락 내 동생 발꼬락 울꼬락 불꼬락 커다랍 발꼬락 우리 아빠 발꼬락 까그락 까그락 안 씻은 발가락 더러운 내 발가락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같은 발가락인데 아빠는 발꼬락이고 맞아요. 발꼬락. 왜냐하면 아이는 발꼬락 귀여운 발꼬락. 아빠는 커다랍게 발꼬락 약간 물꼭 불꼬락 약간 냄새 맡긴? 네. 그런 느낌도 넣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내 발가락은 더러운 발가락 발가락 더러워. 밤새 놀았기 때문에 또 하나로도 노래 부르면서 가족끼리 아빠 발, 엄마 발, 아이 발 정서적으로도 교감할 수 있어요. 액자가 있어요. 발가락끼리라는 동시를 가지고 아이들 느낌대로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빠 입장에서는 아 좀 잤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왜 안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시를 쓸 수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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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네 살짜 입장에서는 아.. 아빠랑 보고 있던 그런 텔레비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써서 제목을 적고 지은이 자기 이름 적어서 서울도서관에 써갖고 오시면 네. 작품에 질과 상관없이 다 전시를 해드립니다. 오셔서 좋은 동시도 쓰시고 아이들 동시도 전시회 하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림으로 어? 쟤는 저렇게 생각했네?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그림으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 포스터, 그리고 신청은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미리 보시고요. 네. 엄마랑 같이 시도 한 번 써보고 네. 아 나에게 이런 능력이 네. 달걀할 수 있거든요. 나도 한 번 작가가 돼봐? 이렇게 꿈을 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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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또 춤으로 마무리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거 매주 치나요? 다시 한 번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동시팝 임용 작가님과 함께 K-POP 동시팝 가자! 기95 유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